그댈 찾던 혹시 어디 다칠까봐 멈추리던 그런 내가 네 옆에 없을 거야 이제 그러니 마음 굳게 먹어야 해 그대 아마도 작년 이만 때쯤 무심하게 하루를 보내 다가 그대를 알고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좋아하고 그때 반짝이는 별빛 아래 만나 시간이 지나 좀 더 깊어지려 할 때 한 수저씩을 포카도 나의 맘을 담은 그대 그댈 찾던 혹시 어디 다칠까봐 멈추리던 그댈 내가 네 옆에 없을 거야 이젠 그러니 마음 굳게 먹어 yeah hey 그대 있잖아 습관이 흔들려서는 안 돼 보고 싶어도 약해지면 절대로 안 돼 묻어나게 버텨야만 해 쉽지 않을 거 잔 알잖아 금세 지나갈 거야 금세 지나갈 거야 소나기처럼 그대 피곤한 눈 비벼가며 그댈 찾던 혹시 어디 다칠까봐 맘조리던 그럼 내가 네 옆에 없을 거야 이젠 그러니 마음 굳게 먹어야 해 그대 그럼 내 옆에 없을 거야 네 해 네 해 네 해 네 해 네 해 네 해 네 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인사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라디오는 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이버 나우의 규현 스페셜 마지막 날에로 인사드리는 저는 겨울 발라더 규현입니다. 뭐 봄이 오면 봄 발라더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죠? 여러분 아무튼 뭐 이곳에서 만나 뵈니까 더 반갑고 새롭네요. 저 잘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녹방이냐 생방이냐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6시 1분 딱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입니다. 채팅창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실루엣 미남이다. 누가 꽃이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반갑다고 다들 말씀해 주시네요. 사실 제가 완전히 혼자 나온 건 아니고요. 제 영혼과 같은 친구와 함께 나왔습니다. 바로 제 신곡 지금 뒤에 BGM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마지막 날에 라는 노래와 함께 나왔는데요. 이 신곡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과 잔잔하게 한 1시간 정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빠 목소리 달콤하다고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요. 어떤 분은 생일이라고 1월 28일 생일 축하해요. 저의 프로젝트 개의 세 번째 싱글이죠. 주이밍, 여름의 드리밍, 가을의 내 마음을 누르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 2022 프로젝트 개의 겨울 마지막 날에가 26일 그저께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감동을 하고 있고 이런 글도 올라왔네요. 마지막 날에가 너무 좋아서 벽을 치다가 집이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춥다. 뭐 이런 얘기도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참 감사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축하를 받아서 노래가 좋다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일 이 라우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 루시 최님 루시 최? 최루시? 아무튼 이분께서 규현 오빠의 쉬지 않는 음원 발매 소식이 정말 기쁘네요. 많이 축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건강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오빠를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건강관리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겨울엔 좀 안 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노 운동 가만히 있어도 열량이 소모가 되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봄, 여름, 가을만 딱 운동을 하는데 음 봄부터 할게요. 네 그리고 규현의 진심인 편 님께서요. 새해 첫 달을 규현님의 신곡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프로젝트 개로 저 진짜 개 탔네요. 힐링되는 목소리 정말 감사하고 신곡 발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음 저도 1월 달에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1월 달에 딱 나오는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새해를 딱 열어가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들 이제 봄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요. 그렇죠. 프로젝트 개 봄 나오면 끝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아직은 뭐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이상한이 많은 사랑을 해주신다면 뭐 월간 윤종신이 있듯이 개간 조교연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초보 맘님 작년에 규현씨의 달달한 노래로 태교를 했고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좋은 노래로 태교를 한 덕분인지 순하고 예쁜 딸이 저에게 왔네요. 임신 기간 내내 좋은 기운을 준 규현씨의 신곡도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음 초보시군요. 또 사실 저도 작년 아무튼 재작년 조카들을 처음 이렇게 함께 조카를 얻고 나서 사실 이렇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예전 그 별 생각 없을 때랑은 다르게 좀 더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 출산하셨으면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누나가 조카들이랑 놀아주고 이렇게 키우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부모님한테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진짜 당분간 한 몇 년간은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이런저런 노래로 많이 응원해드릴게요. 네 우리 조카들 귀엽다고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네 댓글 보고 있습니다. 음 조조카 좋습니다. 자 보통 새 앨범이 이렇게 나오면 기자간담회나 쇼케이스 같은 거를 하죠. 어 근데 저는 우리 제 그 계절 프로젝트 프로젝트 개는 어 거의 노홍보에 가까운 어 방송 활동도 뭐 하지도 않고요. 그냥 SNS에 올리는 게 끝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름 네이버 나우에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 나우 제작진분들께서 제 신곡 인터뷰를 해줄 기자님 한 분을 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왔다고 하네요. 어 제가 아는 기자님일지 어떤 분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질문을 들어보고 답변 해드릴게요. 기자님 큐 안녕하세요. 르브르 매거진입니다. 우선 신곡 발표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신곡 마지막 나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르브르 매거진의 송민호 기자 이신 것 같죠? 네. 뻔하네요. 네이버 나우 네. 자 전반적인 소개해라 음 사실 이 노래는 참 슬픈 노래예요. 보통 사람들이 수많은 연애의 시작과 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아쉽게도 그 연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 상대방에게 가사가 가사를 자세히 고피보면 굉장히 슬픈 내용들이거든요. 피곤한 눈 비벼가며 그들 찾던 혹시 어디 다칠까봐 맘 졸이던 그런 내가 네 옆에 없을 거야. 그러니 마음 굳게 먹어야 돼. 잘 이겨내야 돼. 약간 이런 가사인데 사실 그냥 얼핏 들으면 남자가 쓰레기네. 버리고 가는 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이 화자는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얘기하지만 스스로에게도 어 약간 자기 암시 넌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왜 헤어졌을까요? 뭐 정략 결혼이나 뭐 주변에 뭐 어떠한 방해 요소 뭐 굳이 이 사람이 실증이 나서 헤어졌다기보단 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었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뭐 하면서도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좀 슬픈 노래예요. 자 다음 주문 주세요. 엊그제인 1월 26일에 음원이 공개됐는데요. 그 시간에 누구와 어디에서 노래를 들으셨나요? 송민호 기자님이네요. 엊그제 1월 26일에 저는 사실은 그날 우리 팬분들이랑 목고지라는 저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멤버들이랑 멤버들이랑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시에 땡 하고 음원을 못 들어봤고 저는 7시 넘어서 그래도 많이 많은 분들이 들으신 이후에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차로 다음 녹화를 하러 이동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음원이 공개되고 전화나 메시지로 축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축하는 무엇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성대모사인가요? 네 뭐 전혀 알 수는 없는데 음 음원이 공개되고 아 축하를 좀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오고 축하도 해줬는데 좀 속보였던 건 좀 전까지도 우리 김희철 씨랑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음 굳이 그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왜 다운이 안되지? 아 이거 어떻게 듣는 거야? 라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그냥 휴대폰으로 들으면 되는 건데 스트리밍을 그래서 와이철이 형이 정말 티를 많이 내는구나 노래를 듣는 그래서 뭐 또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억이 좀 크게 남네요. 다음 질문 주세요. 규현 씨가 생각하는 마지막 날의 킬링 파트는 어디인가요? 이유와 함께 그 부분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질리네요. 송민호 씨. 마지막 날의 킬링 파트는 제 생각에는 브릿지 부분에 가사가 또 굉장히 슬픕니다. 가사가 있잖아 습관이 흔들리면 안 돼 보고 싶어도 약해지면 절대로 안 돼 묻어나기 버텨야만 해 쉽지 않을 걸 잘 알잖아 금세 지나갈 거야 소나기처럼 이렇게 또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스스로 또 다짐하는 거죠. 있잖아 습관에 흔들려선 안 돼 보고 싶어도 약해지면 절대로 안 돼 묻어나게 버텨야만 해 쉽지 않을 거 잘 알잖아 금세 지나갈 거야 소나기처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가장 좀 슬픈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들을 때 뭔가 집중해서 듣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질리니까 마지막 질문 주시죠. 송민호 씨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이신데 슈즈를 제외하고 가장 최애인 동료는 누구인가요? 후배 중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답변 주세요. 뭐 강압적이죠. 이거 뭐 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이다 를 먼저 깔아놓은 걸 봐선 다양한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촬영 중인 슈즈를 제외하고 가장 최애인 동료를 얘기하라 뒤에 후배 중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여러 가지 지금 장치를 넣어놨죠. 네 송민호 씨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랑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노래 경연 프로그램도 있고 얼마 전에 끝난 신서육이나 뭐 어깨춤에도 나와줬고 송민호 씨로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 뭐 상품 같은 건 없어요. 네 송민호 씨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분께서 제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자 지금까지 송민호 기자였습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노 마이 노 마이 노 마이 뭐 수합 형 뭐야 형 노래 일단 나온 거 축하해요. 노래 좋아요. 너무 길어요. 근데 5분이 뭐야 너무 길어요. 하지만 너무 좋게 잘 들었습니다. 뭐 축하드리고 어 나우 스페셜 쇼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뭐 긴장하지 말고 잘 하고요. 형 혼자서 뭐 긴장 안 하겠죠. 자 그리고 아 근데 형 노래 중에 이게 뭐 오늘 이별을 했는데 오늘 이별을 한 거야. 이제 모든 기억 아픔 추억 사랑 따세했던 그대 송빌 뒤로 앉아 모른 척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돼.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게 본인 경험에서 한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짙은 감정이 노래에서 묻어나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건 경험이 없다면 아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우리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형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귀현이 형 노래 마지막 날에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송민호였습니다. 빠이 네 정말 뻔하네요. 우리 송민호 씨 그래도 또 네이버 나우에서 브라라 브르르르 그거 거기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는데 와 이렇게 또 고맙게 축하 메시지까지 남겨주고 근데 사실 5분이 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뭔가 그런 알죠 그 뭐 차트에서 60분 안에 뭐 12번을 넘게 들어야 뭐 좋느니 뭐 이런 그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음악 음악성을 보는 거죠. 이렇게 또 전주 후주 간주 노래를 줄이려 하다 하기보다는 좀 더 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저도 5분이 사실 좀 처음에는 길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 마지막 날에 라는 노래는 뭐 제가 만든 노래는 사실 아니고 아 뭐 제 지인분께서 뒤에도 아마 얘기가 있을 거예요. 만들어주신 노래여서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안에 녹였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린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 때 연애를 막 되돌아보면 뒤돌아보면 정말 멋없던 멋없이 끝냈던 연애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뭐 진짜로 뭐 손도 못잡고 막 이런 그 시절에 그 풋풋한 그런 사랑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여기서 이별이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 메시지까지 받아봤고요. 제 노래가 5초인 줄 알았다고 또 이렇게 주접을 잘 떨어주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제 나이에 중학교면 연애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뭐 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좀 가볼게요. 좀 전에 만난 기자님뿐 아니라 팬 여러분들도 사전 SNS 공지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뽑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하루이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거나 이동할 때 아 오빠의 아 여성분이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거나 이동할 때 오빠의 노래를 듣는 학생 엘프입니다. 우선 오빠 신곡 나온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본인의 솔로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탑3는 뭔가요? 꼭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 솔로곡 중에 탑3라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워낙에 저는 제 노래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걸 했었어요. 제가 제 노래 노래 월드컵 노래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걸 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오늘 2021년 1월 28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마지막 날에 2위 내 마음을 누르는 일 3위는 하루종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3곡인데요. 하루종일이라는 노래는 그 당시에 제 노래 월드컵 1위를 차지했던 노래였죠. 지금도 자주 듣고 있고요. 왜 외냐고요. 마지막 날에는 사실 지금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들은 건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부터 좀 많이 좋아했었고 또 나오길 기다렸던 노래이기도 해서 선택하게 됐고 두 번째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은 이 노래도 제가 2017년도에 받았던 노래인데 데모로 그때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3년 만에 겨우 들려드리게 돼서 좀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들이어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좋은 규현님의 질문입니다. 규현님의 프로젝트 개 겨울곡이 언제 나오나 눈빠지게 기다린 30대 엘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곡 중에 리메이크 곡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곡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와 함께 음악을 같이 에어울리도 만들어주시고 이젠 안녕이라는 곡도 선물해주시고 드리밍을 만들어주시고 저한테 곡을 많이 선물해주셨던 홍성민이라는 싱어송라이터 형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의 노래 중에 마지막 날에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앨범 중에 근데 제가 노래를 처음에 그냥 듣다가 같이 술도 한두 장 기울이면서 이렇게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를 듣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헤어지는 노래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사실 이 노래가 많이 또 딴 데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 홍성민이라는 형님이 그 당시에 연애를 하고 계셨는데 자다가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서 정말 진짜 너무 처절하게 이별하는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서 펑펑 울었다라고 하고 아 이게 꿈이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우셨대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좀 모티브를 얻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좀 더 곱씹으면서 또 알콜과 함께 풍류를 즐기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형한테 말씀을 드렸죠. 혹시 실례될 수도 있지만 이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를 한번 해도 될까요 해서 형이 흔쾌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번 겨우 예정입니다.